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제는 제가 세 번 정도 실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0일 총선에서 진행된 그런 상황을 대부분 다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원위치해 가지고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다룰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면 오늘은 주요 내용이 총선의 심청해부 1부에서 시사 문제와 관련해서 총선의 심청해부를 다루고 그 다음 2부에는 IT 관련된 그런 주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국정 쇄신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용산의 대통령실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고 하루 이틀 사이에 신문을 보면 그야말로 이제 엉망진창인 거죠. 신문의 사실을 찾을기가 참 힘드네요. 그러니까 뭐 다들 그냥 무당굿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논평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역대 공직선과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전산 조작을 한 증거도 있고 또 참관인들이 실제 사전투표수에서 찾아낸 그런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와 이 사전투표자수와 실제 사전투표자수가 많이 달랐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어제는 이재명 후보 계양을 중국 성동갑의 윤희숙 후보 나경훈 후보 그리고 이제 김민석 박용찬 후보 이런 경우를 사사시 이제 이렇게 다 분석해서 내놨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뭐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보지 않더라도 역대 선거와 견주해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 이제 밝힌 거죠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하고 그것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그런 아주 전형적인 방법을 이렇게 동원해서 선거가 치루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이 이재명 후보가 출마했던 계양을 윤희숙 후보가 출마했던 중국 성동갑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성부가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그리고 사전투표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투표소 단위 제1투표소 2투표소 같은 건 투표소 단위에서 조작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제가 생각하고 발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지식 정도나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모든 것을 평가하니까 조금 전에 막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분께서 정규재 tv하고 논평이 너무 달라 가지고 헷갈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규재 씨는 기본적으로 선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는 분석을 통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거 두 개를 놓고 변별할 수가 없으면 그거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냥 그렇게 판단하면 판단하는 쪽으로 따라가면 되니까 이제 전반부는 좀 답답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시사 문제를 좀 다루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제 생성행 ai를 넘어가지고 ai 인공지능이 개인에게 궁금한 점에 대한 답을 해결해 주느라 보고서를 제공하는 수준 정도를 넘어서 개인이 목표하는 것을 도와주는 ai 에이전트라는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다루고 그 다음에 근래에 it 업계 계신 분들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라는 그런 용어가 그냥 pc가 아니고 ai pc라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오늘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어떻든 살면서 가장이든 회사의 사장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지적인 활동을 게을리하고 판단력이 미비하게 되면 반드시 그 판단력에 따라가지고 의사결정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용을 크게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인은 예를 들면 투자결정 같은 데서 개인의 어떤 투자결정과 관련해서 지적인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조사나 분석이나 그 다음에 성찰이나 이런 부분들을 게을리하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해서 비용을 고스란히 본인이 치르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라도 사람들이 지적인 활동을 게을리하고 그냥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선동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하면 그럼 이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비용을 치르지 않고 배우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논조가 가끔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분들하고 저는 워낙 제가 갖고 있는 독자적인 생각이나 사유의 결과물을 중요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대세가 예를 들면 왼쪽으로 가더라도 왼쪽이 아니면 왼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왼쪽에 묻어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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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